정말 대단해서 아까 지금 무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멀찍에 둘러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다가가 2층에 10초에 충분하시네 지금 다가가 2층에 10초에 충분하시네 지금 다가가 2층에 더 소중한 상태만 파이팅 다음에 또 봐요! 안녕히 오세요! 아쉬워요! 네!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쉽죠? 다가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쉬울 땐 어떻게 하라고요? 혹시 그 때까지도 이 부분을 이러기 때문에? 네! 네! 다가가서 이 부분을 더 생각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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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